롬이와 핫슈핑이 바뀌었어요 로미와 핫슈핑이 바뀌었어요 이제 잘 섞어주기만 하면 됐다! 몸을 바꿔주는 바꿔바꿔울! 자, 어디 한번 시험을 볼까나? 어? 마침 잘 됐군 마법의 불량 알아라! 됐다, 성공이야! 으아악! 크아악!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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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 발명품이네 가서 롬이랑 핫슈핑에게도 보여줘 이번엔 왠지 저기서 실험을 하고 싶은데, 알아?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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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저 둘로 실험해보면 되겠는데? 마법의 불량 알아라! 으아악! 다 됐다! 으아악! 얘들아! 일어나! 실험은 시간이라고! 알아! 흠... 꿈쩍도 안 내 응, 그렇다면? 하이... 지각이야! 지각! 하! 루미, 일어나! 지각이었쥬! 어머! 지각! 아직 과학 수술만 끝났는데?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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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아악! 잘 잤다!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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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방이 이렇게 컸었나? 응? 근데 내 목소리는 또 왜 이래?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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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으아악! 무슨 일이야, 루미?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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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미, 무슨 일이야? 루미가 왜 거기 있냐고! 내 몸 돌려줘! 어떡하지, 쭈? 으아악!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나나? 으아악!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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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말이지! 그건 말이지! 루미와 하추핑의 몸이... 서로 바뀐 거야, 삐뽀! 그건 우리도 알아! 어떻게 해야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을 것쭈? 글쎄, 그건 모르지, 삐뽀! 근데... 이거 정말 감쪽같다, 삐뽀! 으아악! 으아악! 조금 심각하다구! 이게 장난처럼 거야! 로매, 학교는? 으아악! 봤다, 학교!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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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 아무튼, 몸 바뀐 거 들키지 않게 잘 좀 부탁해 내가 누구야? 로열티 밑에 하추팀이라고, 쭈! 그만해! 안녕, 좋은 아침, 로미 어머, 메리룸 좋은 아침이야, 쭈! 쭈, 쭈? 아하, 시, 실수 하하, 오늘도 나보다 늦었네 그러다가 또 지각해요 레나, 오늘 단 브로치 정말 예쁘다 브로, 어, 음, 음, 지, 진짜야? 응, 그럼, 레나는 진짜 옷 하나는 잘 입는 것 같아 아, 저, 어? 하하하하, 로미, 니가 보는 눈은 있구나 어, 잠깐, 옷 하나는 잘 입는다고? 어, 어, 어? 안녕, 로미 어? 아주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어 나 말이야,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이 더 잘생겼어? 내 생각엔… 양쪽도 정말정말 멋졌쭈? 으아, 그래, 맞아 잠시 잊고 있었어! 난 이미 완벽하다는 건 말이야! 으하하하하! 마야, 오늘 로미 좀 이상하지 않아? 헤헤, 메리르도 참. 오늘 로미한테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있나 보지. 그런가? 이 문제는 우리 로미가 한번 풀어볼까? 어, 어... 아, 츄핀! 지금은 니가 나잖아! 아! 네, 네! 아!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조금이 아니라 많이 이상한데! 평소에 내 이미지가 어땠길래? 음... 알아? 이번 실험은 여기서 하면 딱이겠는데? 어? 어? 아, 츄핀! 티니핑 알람이야! 어? 어? 쟨 아라핑이라 꼬래! 매번 엉뚱한 발명을 하는 녀석이지, 솔찌! 으악! 들켰잖아! 아, 츄핀! 얼른 쫓아가자! 아, 츄! 공필이 떨어졌네! 죽으러 가야겠다! 어? 으악! 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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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과연 날 잡을 수 있을까? 마법의 물샵 알아아! 그러고 보니까, 뭐지! 분명 우리가 미끄러진 뒤에 몸이 바뀌었어! 그럼, 한 번 더 넘어지면 원래대로 돌아올지도 몰랐죠! 좋았어! 그럼 간다! 좋아! 으아아아악! 쭈! 으아아악! 으아아아악! 으아아아악! 으아악! 됐어! 원래대로 돌아왔었쭈! 좋았어! 그럼 이제 아라핑을 잡아볼까? 열려라! 체인즈닝! 사랑에 피어난 하츄핑 탈! 쭈옥! 빠아쭈! 으아아아악! 마음을 채우는 사랑의 프린세스 플로라함! 끝났다! 거기서! 으아아악! 으아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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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잠깐만! 지나갈게! 아라핑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야, 나나? 흠... 흠... 범인은 반드시 현장에 돌아오지, 솔직히!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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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등잔 밑이 어두운 법이지 않아? 흠흠... 어디 한번 찾아보시지? 흠... 흠... 어? 플로스쿠! 아라핑은 플로스쿠를 들고 다니잖아! 흠... 별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은데? 어쩌면 약병 사이에 숨어있을지도 몰랐고래! 흠... 흠... 이 많은 걸 언제 다 살펴봐! 흠...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 스위치! 자세히 보면 수상한 점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꿀에! 좋아! 그럼 개수가 가장 적은 거부터! 흠! 이건... 너무 대놓고 숨은 거 아니야? 리스틱! 카트윈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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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등잔 미쳤나 알아? 으악! 뭐야, 너무 어설프잖아? 피리피리 킥피리! 미스틱 큐브 속으로!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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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 티미팅! 아라핑 캣! 흠... 여기서 다양한 실험을 해보려고 했는데, 알아! 비밀의 성에서 마음껏 할 수 있을 거야. 흠... 흐흐흐흐흐흐, 이제 조금만 더 완성하면... 흐흐흐... 아라핑 캣!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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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우리 몸이 바뀌어 버렸잖아, 야옹! 으흐흐흐흐흑! 빨리 바꾸라, 삐퍼! 으악! 지죽박죽으로 파핀 것 같아, 튼 거워! 으, 이제 이런 장난 안 칠네, 알아? 감사합니다.